만화성 긋던 것 같다.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멤버들의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뮤비, 우리 공연하는 영상, 우리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옛날 것부터 좀 주워 보다가 문득 보게 됐던 게 힘든 시간을 보였던 것 같다. 정말 한 번 더 자각하고 싶어서 인터뷰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고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.